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저희 대전 지역에서 가장 이슈를 몰고 다니시는 분을 저희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전직 대전시장을 하셨고 또 지역에서 가장 민주당 정치인 중에서는 가장 어떻게 보면 비중 있는 분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허태정 시장님 오늘 이 자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허태정입니다. 네 시장님이 저는 일단 시장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네 전 자가 붙긴 하지만 그래서 아마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네 그러시죠. 지난번에 유성을 출마를 준비하셨어요. 대전시장을 떨어지고서 그때 준비를 한 몇 개월 정도 하셨죠? 마음속으로 준비한 시간은 좀 됐고요. 실질적으로는 한 7, 8개월 정도 준비를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7, 8개월 동안 준비를 하셨다가 어찌됐거나 중앙당의 방침을 받아들이면서 또 민주당 선당 후사 이런 명분 명분이라기보다는 대의명분에 따라서 지금 본인이 희생을 택했어요. 그때 쉽게 결정을 못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런 결심을 하게 됐는지 어렵죠. 정치인에게 홍천이라는 건 매우 중요한 문제이고 사실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고비인데 그걸 딱 멈추기가 참 쉬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저는 민주당 당원으로서 20여 년간 생활해왔고 그때 당시에 공천 관련해서 갈등도 커지고 그로 인한 지역사회 분위기도 굉장히 안 좋게 흘러갔던 시절이어서 내가 결단을 해야 이 문제가 풀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때 논란이 됐던 지역도 또 우리 후배들, 새로운 정치 세력들이 막 성장해가는 지점에 대전시장을 한 제가 가서 더 갈등을 키우는 것은 이게 사리에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결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유성을 굳이 이렇게 우리 시장님께서 선택을 하셨던 이유가 뭡니까? 많은 분들이 까먹고 있는 건데 유성은 이상민 의원이라는 5선의 의원이 계셨어요. 그분을 경선에서 쉽게 이길 수 있을 거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절대 쉽지 않은 거였고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유성구청장하고 대전시장은 제가 가서 경선을 해야 이길 거다 이상민 의원을 이길 수 있다라고 본 거죠 가만한 사람을 선택을 한 거네 그럼요 제가 그래서 당원 모집도 같이 했고 경선을 하려고 준비를 하나하나 해온 거였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분이 사라지시면서 유성이 이제 그런데 시장을 하셨어 구청장을 두 번 하셨고 시장을 하신 분이 갑자기 국회의원을 하겠다고 초선 그것도 초선 국회의원을 하겠다고 하시겠다고 결심을 하고 뛰어들었을 때는 보통 생각이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어떤 생각으로 준비하셨나요 일단 제가 구청장 두 번 대전광역시장을 한 번 했고 이번에 아쉽게 낙선을 했습니다만 제가 지방자치를 오랫동안 하면서 느낀 여러 가지 갈증과 아쉬움 중에 하나는 지역의 대표성 즉 충청도의 정치적 대표성들이 중앙정치인 무대에서 정당하게 평가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미치지 못한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지역에 특별히 지역의 어떤 이슈나 이런 게 발생했을 때 중앙에 가서 어필하고 이럴 수 있는 세력들이 미약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광역시장도 했으니까 가장 잘 알으니까 이 충청권을 좀 같이 묶고 충청권의 목소리를 잘 낼 수 있는 그런 정치력을 만들어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국회의원을 준비를 하게 된 거죠 초선이지만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번에 우리 시장님께서 그런 큰 결심 큰 결단을 내려주신 거에 대해서 저도 아주 높게 평가를 드립니다 평가도 하고 아무나 할 수 없는 결심을 하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회사가 이제 기사를 우리 기자 중에서 선당호사 인간적 신이 둘 다 챙긴 허태적 이런 기사를 쓴 게 있어요 그 기사를 썼는데 그 기사에 보면은 그 기사의 댓글들이 엄청 많이 달렸어요 또 그 기사가 또 뭐 우리 진보 진영의 커뮤니티라고 하는데 뭐 이런 데 뭐 SNS 이런 데에 많이 퍼졌습니다 퍼지면서 거기에 댓글들이 막 많이 달렸는데 그 댓글 중에서 제가 참 기억나는 댓글들이 있는데 가장 이제 제가 몇 가지 메모를 해왔습니다 걱정을 기후로 날렸다 숙성의 시간이다 생각하시고 구심점 흔들리고 있는 지역 민주당의 정체성 확립에 큰 역할을 해달라라는 댓글이 있었고 그 다음에 특히 민주당 당 결정에 쉽게 승복하는 정치인이 없는데 특히 민주당에서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참 대단하다 근데 또 재미난 댓글이 하나가 있어요 이건 저도 시장님한테 그 전에 몇 번 말씀드렸던 얘기인데 결정력 부재가 있는 정치인이다 이런 평을 받고 그런 평을 듣는 정치인이었는데 그 핸디캡을 한 방에 이번 이 건으로 한 방에 그냥 극복을 해버렸다 그래서 팬심이 생겼고 팬심이 결집이 됐다 민주당 후보 그래서 민주당 나머지 후보들이 시장님한테 빚을 지게 됐고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훨씬 많은 선택이었다 이렇게 하는 댓글을 제가 몇 가지를 뽑아온 거예요 제가 특히 이제 여기서 이제 그 결정력 부재 이 핸디캡을 확실하게 극복할 수 있었다 저도 사실은 시장님 성격상 이런 결심을 그렇게 쉽게는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저 자신을 버리는 기득권을 버리는 거에는 과감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다만 우리 공직사회는 그동안 이제 상명하다래 이런 문화가 일반적인 문화였는데 저는 정책결정에서 집단지성의 중요성을 늘 강조하거든요 그 다음 토론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을 굉장히 중시하는데 이것이 때로는 결정이 이제 좀 늦어지고 이러면서 결정력 장애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하는데 뭐 저희 또 과감할 땐 과감합니다 그래서 어찌됐거나 제가 볼 때는 이번에 호퇴적이라는 사람이 더 큰 정치를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 같은데 앞으로 계획 같은 거 혹시 있으세요? 일단은 이번 선거에 제가 불출마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총선 승리입니다 그걸 위해서 제가 불출마를 결정했기 때문에 그것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번 4월 10일 이루어지는 총선에서 반드시 민주당이 승리하고 또 국민들이 윤석열의 검찰 독재를 심판하는 그런 결과가 될 수 있도록 제가 갖고 있는 모든 역량을 다 투입해서 4월 10일 선거를 총선거를 승리를 이끄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하고 거기에 모든 걸 다 바칠 생각입니다 지금 대전 선대위 대전광역시당 선대위의 상임 선대위원장도 맡아서 선대위원장 맡으셨죠? 3인 체제죠? 네 열심히 뛰어야죠 대덕구에 박정현 후보에 선대위 발족식에도 가서 같이 격려도 하고 인사도 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공약 발표에도 하고 또 본격적으로 28일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전동시장도 다니고 하면서 같이 다 다니고 후보들하고 동행하면서 같이 유세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전 지역의 민주당의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뛸 생각입니다 그럼 아침 인사도 같이 이렇게 하시고 하실 생각이세요? 그럼요 당연히 출퇴근 회사 며칠 전에는 우리 박범계 의원님 저녁 길거리 인사할 때도 가서 같이 인사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천군만마 같을 것 같은데? 천군만마는 모르겠고 어쨌든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고 그것이 민주당의 전체적인 선거 분위기를 잡아가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지금 민주당 당적을 가지고 있다가 탈당을 하신 분이 두 분이 계세요 현역 의원들 중에서 이상민 의원 전혀 본인의 색깔이 맞는 당으로 찾아가신 건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아쉬운 게 박영순 의원 이렇게 두 분이 계신데 우선 이상민 의원이 탈당을 한 거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세요? 본인이 민주당으로 일단 선진당 시절 한 번 빼고 한 번이고 나머지 네 번을 민주당 이름을 걸고 당선이 돼서 거의 16년 민주당 당적을 갖고 국회의원을 하신 분입니다 그러면 민주당의 은혜를 충분히 입은 분입니다 이분이 당을 이렇게 뛰쳐나가는 거는 사실 당에 대한 배신이고 또 그 지역에서 그를 20년 가까이 지지해준 유권자들에 대한 배신입니다 이분은 개인적인 욕망 이상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 정도면 5선의 국회의원이면 연세도 많잖아요 연세도 연세를 떠나서 이제 원로 아닙니까 어른이고 그러면 어른답게 당에서 필요한 쓴수림을 쓴수림하고 그 어려움은 자기가 감당해 내야죠 그 탈당한 건 저는 도저히 당인으로서 용납할 수 없다 제가 사실 불출마를 결정하기 전에 우리 지지자들 한 번 모인 적이 있습니다 저한테 사실 일부는 흥분해서 무수속 출마도 얘기하면 이런 사람이 있을 때 제가 딱 단호하게 했습니다 나는 20년 동안 민주당 당원으로서 살아왔고 12년 동안 민주당의 당적을 갖고 구청장 시장을 한 사람이다 민주당의 은혜를 이렇게 입은 사람으로서 나는 민주당을 떠날 수 없다 당을 지키는 것이 난 도리다 이렇게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그 전에 유성구청장을 두 번째 하실 때인가 첫 번째 하실 때인가 아마 혼재만 유일하게 민주당으로 당선됐던 적 있죠 아니 그 사람들이 좀 잘 모르고 유성은 민주당에 터부하시니까 헛되신 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구청장 됐다는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물론 그런 면도 있지만 제가 구청장 도전할 때요 유성구에는 민주당 소속이 구의원도 한 명 없었어요 시의원도 한 명 없었고 구청장, 국회의원도 민주당이 아니었어요 유일하게 민주당 후보로 나와서 그때 구청장 당선될 때도 우리 시의원은 민주당이 한 명도 없었고요 그 5개 구청장 중에서 유일하게 저만 그렇죠 민주당으로 당선됐던 그게 초선이 있었어요 처음 당선될 때인가 2010년도에 그러고 나서 하나 둘씩 민주당이 커 나가기 생겼죠 사실은 그때 제가 이렇게 기억을 되살려봐도 민주당 어떤 허태정 개인기로 사실은 뭐야 그 구청장도 했고 또 이번에 대전시장 이번에는 떨어졌지만 그 전에 당선될 때도 어떻게 보면 쉽게 허태정이라는 사람이 대전시장으로 그냥 된 게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때도 개인기가 좀 있었다 제 개인이 잘난 거라기보다는 그런 거죠 구청장하다가 방역시장으로 바로 올라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물론 있었나요 사례가 이재명 대표께서는 성남시장하다가 경기시장을 하셨지만 성남시는 100만 도시의 단체장을 하셨고 워낙 전국적인 인물이시기도 했고 이런 경우를 빼고는 구청장으로서 시장한 경우는 처음인데 그냥 사람들이 분위기가 된 줄 아세요 그런데 제가 3자 경선을 했습니다 이상민 의원하고 박영선 의원 그 당 박영선 청와대에 있었죠 청와대에 있었고 3자 경선을 했고 결선까지 했어요 굉장히 나름대로는 정말 치열하게 경쟁에서 후보가 됐고 본선에서 많은 차이를 이기다 보니까 쉽게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 당으로 출마하신 박영선 의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인이 하위 20%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경선 완주한 민주당 후보들도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결과야 물론 본인 입장은 선거를 이기기 어렵다라든지 아니면 그것이 다른 감정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을 지키는 것이 당인으로서의 도리가 아니었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쉽고요 지금 결국 다른 당 이야기하긴 그렇지만 국민 지지를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국민들이 이미 결정을 냈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 성장할 수 있고 또 나름대로 그런 능력도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비록 후배지만 나름대로 격려도 많이 했던 분인데 참 안타까운 선택을 하신 것 같아서 지금 정말 안타깝습니다 저도 우리 박영순 의원도 처음 출마를 했던 게 시의원 출마를 했었잖아요 그 90년대에 그러니까 민주당 당적을 가진 게 거의 30년 다 되는 분이고 어쨌든 여기서 어려운 몇 번의 선거도 치뤘지만 어쨌든 민주당 이름으로 국회의원까지 되신 거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을 지켜야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최근에 황정화 원래 출마하시려고 했던 유성을 황정화 의원 지역구가 분위기는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지금 민주당 분위기가 워낙 좋아진 것 같다 보니까 황정화 후보도 상당히 좋은 분위기 속에서 선거운동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초창기에 황정화 의원 쪽을 도와주니 안 도와주니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왔었어요 이 시중을 흘러다녔었는데 잘 협조를 안 해준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고 그랬는데 지금 어떻게 도와주고 계십니까? 보는 분들이 일부가 그런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제가 딱 결정되고 나서 불출마 선언하고 바로 황정화 후보가 당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선언을 했고 그래서 제 사무실 선거 사무실 쓰던 것도 그대로 인수인계 해드리고 다 이게 물적 그대로 다 해서 물론 이제 남은 기간 계산은 별도로 하셔야 되겠지만 정산 다 해서 딱 사무실 그대로 넘기고 지금 그 자리에다 그대로 프랜카드 걸었습니다 바뀌었네 허태정과 황정화만 바꾼 거죠 저보다 더 잘 버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전혀 그 문을 제가 안 돕고 이런 건 아니고요 다만 인적 자원들은 사람마다 각자의 처지가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정당을 지지해서 오신 분들도 있지만 허태정 관계 때문에 와 계신 분들도 있고 여러분들이 계시고 그러다 보니 일부는 나는 다시 생업으로 돌아가겠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모든 것을 다 해드리고 가장 높은 득표율로 당선될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뛰어야죠 제가 보니까 아주 올인을 하고 계시는 거 맞습니다 아니 뭐 제가 그 사무실 개수식에서 가서도 몇십 명 같이 가서 응원도 해드리고 또 앞으로 뭐 거기에 송강시장이나 뭐 이런 데 같이 동행을 해서 주민들과 함께 호흡하는 모습도 좀 보여드리고 할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보니까 우리 캠프에 있던 주요 참모들이 SNS에 벌써 황정화 후보 이렇게 뭐 올리고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희 캠프에 같이 했던 사람도 다 같이 옛날에 허태정 올리던데 그대로 황정화를 올리고 있더라고요 카톡방에 같이 가입해서 같이 홍보도 해드리고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민주당 내에서 일부 일부 이제 수구 언론들 조중동 뭐 이런 언론들이 이제 자꾸 비명 행사다 최근 공천을 놓고 비명 행사 뭐 시스템 공천을 한다더니 뭐 7명만 저기 공천하고 비명들은 다 탈락시켰다 학살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의 공천 시스템 이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정리를 좀 한번 해 주시죠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체제 하에서 지금 현역 교체율이 40% 넘어섰지 않습니까 그만큼 국민들이 바라는 변화와 혁신에 충실하고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런 변화 혁신을 위한 노력 문부림들이 국민들로부터 인정받아서 요즘 민주당의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 공천이라는 건 워낙 많은 사람들을 많은 지역에 공천을 하다 보면 이해관계자들이 워낙 첨예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갈등이 어떻게 보면 본인도 피해자잖아요 뭐 어쨌든 시스템 하에서 그렇게 결정이 되는 거니까 저는 그걸 존중하고 수용한 거고 다음에 모든 것이 다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부 뭐 잡음이 있을 수 있는데 큰 틀에서 원칙을 갖고 가면 시스템적인 틀을 유지하면 시간이 지나면 다 수용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민주당의 공천 잡음은 이제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있고요 이제 총선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힘을 합칠 때죠 자 그런 무소속으로 출마한 사람들이나 뒤에서 조금 우리가 속된 용어로 씹고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한마디 좀 해주시죠 그게 스트레스 해수에 도움이 되면 뭐 우리 이재명 대표께서도 나라님도 뒤에서 욕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지만 그러니까 개별개별적으로는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공천 결과를 놓고 점수를 좀 높게 주는 사람이 있고 낮게 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또 자기가 처한 조건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주당이 공천 과정을 통해서 어떤 룰에 의해서 저같이 공천을 못 받은 분들은 아쉬움이 크겠죠 그렇죠 그렇죠 여기는 경선도 못 해보신 거잖아 경선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안 한 거죠 이렇게 안 했는데 후배들과 또 동지들을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희생도 감수해야 되고 또 자기가 민주당으로서 당원으로서 얻은 기회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보고 또 다음 기회가 정치는 항상 기회가 찾아온다 자기 희생을 하면 당은 그거를 인정하게 돼 있습니다 또 기회가 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려면 다음번 선거라는 게 지방선거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2년 남았는데 어떻게 지내실 계획인지 이번 선거 끝나고 나시면 앞으로의 로드맵 정치인 허태정의 로드맵을 정치인 허태정이 앞으로 이렇게 가겠다 아니 사실 좀 당황스러운데 저도 정치하지만 인간인지라 공천을 못 받은 정신적 후유증이 좀 있죠 좀 치시고 있지만 이겨내고 무엇보다 당 승리가 더 중요하니까 그걸 위해서 4월 10일까지는 다른 생각 않고 선거를 상임 또 선대위원장까지 맡았으니까 최소한 대전지역 좀 더 넓게는 충청지역의 총선 승리를 위해서 재선거 하듯이 아침 저녁까지 열심히 할 생각이고 그 뒤에 좀 휴식의 시간이 주어지겠죠 그러면서 자기 정리도 하고 또 앞으로 정치적인 어떤 비전을 어떻게 가져갈지도 생각하고 정리하는 시간이 그 다음에 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 제 다음 미래를 어떻게 하겠다고 정리하는 상황이 아닙니다 하여튼 뭐 어찌 됐거나 정치인이기 때문에 어떤 기회가 오면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어떤 기회가 찾아왔는데도 안 하실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뭐 2년 뒤가 될지 앞으로 4년 뒤가 될지 그건 모르는 거지만은 호태정이가 이렇게 건재하게 살아있습니다 이렇게 좀 보여주시지 마시죠 좋습니다 그런데 뭐 그 저한테 대전시장으로서 했던 거에 대한 질문을 하나도 안 하시나요 그거 대전시장으로서 했던 걸 용어 하나 물어볼게 그럼 꼭 아쉬운 정책 시장을 하고 나서 제가 요즘 이제 선거하면서도 그렇고 재선거가 아닌 대전시 전체 선거를 위해서 지역을 돌아다녀보고 소상공인도 만나보고 딱 하면 저한테 제일 많이 말씀하시는 것이 온통대전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아, 온통대전? 그것도 지금 없어졌나요? 없어요 사회사 이제 기능이 싹 바뀌고 이름도 바뀌었는데 이게 경제가 워낙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온통대전이 없어진 것에 대해서 너무 아쉬움을 많이 표현을 하고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주셔서 아, 온통대전이 좀 더 잘 활용됐으면 좋았겠다 또 지금 같은 어떤 경제 위기 서민들의 경제에 팍팍한 삶에 도움이 됐을 텐다는 아쉬움 많이 남고요 또 하나는 이제 대전이 대덕특구가 50년을 맞이해서 새로운 미래 비전 100년 대기를 세워야 되는데 결국 연구개발 중심에서 이것이 생산 기반으로 연결돼야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는 거거든요 그러한 첨단 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좀 더 제가 시장으로서 갔으면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났죠 본인이 그러면 시장을 다시 재산을 하셨다면 어떤 걸로 하시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 것들은 특히 대덕특구와 연결된 배우 실증화 산업단지를 만들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는 어디다? 어느 지역이나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세종과 대전이 땅특기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종과 대전이 연접해 있지 않습니까? 어디 대충 나오네요 그 지점에 하면 세종과 대전이 공동으로 경제성장을 이뤄낼 수 있는 기반들이 되거든요 그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 대전시장 허태정께서 마지막 저희 6만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자기 본인 인사 마무리 말씀 좀 해주시죠 굿모닝 충청 우리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6만이나 된다고요? 대단합니다 지역 정론지로서의 역할을 다해가고 있는 우리 굿모닝 충청이 여러분들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번 국회의원 선거는 제가 출마하지 않습니다만 대한민국의 정치발전 우리 대전의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도 제가 갖고 있는 정치 역량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종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허태정이라는 대전 지역의 정치 지도자 한 사람이 저는 탄생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어찌됐거나 불출마를 계기로 해서 우리 허태정 전 대전시장께서 지역을 대표하는 걸출한 정치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독자 여러분들 그 다음에 저도 열심히 도울 거고 독자 여러분들께서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혹시 압니까? 나중에 허태정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아이고 그거는 하여튼 지도자로서 키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함께 보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허 실장님 짧지만 긴 시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